아 단추야? 단추 ASMR 단추 ASMR이야? 야 단추야 너 이거 지금 봄 돼갖고서 언니랑 누나랑 같이 놔줘 봐 작은 거니까 괜찮아요 고양이 먹으면 그거 먹어도 될까? 오빠 이거 다 해야돼? 뭘? 온라인 이용동이 이런 거 다 해야되나? 아우 좋아 그냥 엄마 셋 맛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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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